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깜깜이 선거를 막자는 취지로 저희 MBC 강원영동은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의 인터뷰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번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예비 후보부터 자질과 공약을 볼 수 있는 토파보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MBC 강원영동은 영동 6개 시군과 태백 정선에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168명의 인터뷰를 제작해 유튜브와 뉴스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정책은커녕 이름조차 알릴 기회가 적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 간판이나 후보자 이름만 보고 투표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기한이 촉박하고 방법이 적다 보니 현직 의원 등 유명 정치인들이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 같은 패단을 줄이고자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자신 소개는 물론 주요 공약 알리기, 공약 검증을 위한 기자들과의 증문 즉답, 후보자의 매력 발산 내 네 코너로 MBC 강원영동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저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를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다가가면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방송사나 그한 언론사에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동해 3척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유튜브 MBC 강원영동 뉴스 채널과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강릉선거구, 속초고성양양선거구,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새 등록자가 생길 때마다 인터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민의의 대변자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중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입법부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인물을 뽑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